안녕하세요. 쇼미더위템의 송수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펜더 월 행거입니다. 펜더 월 행거는요. 바닥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고 쇼인더 룸처럼 기타를 전시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행어입니다. 오래 지속되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여기에 대한 색상 옵션은요. 여러분들이 옵션 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에 있는 봉신들도요.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게 되어 있어서요.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견고함이 묻어있는 월 행어입니다. 가격대는요. 17,600원이고요. 기타 하나 방에 딱 걸어놓으면 굉장히 멋스러움과 그리고 기타의 안정적인 보관까지도 보장되어있는 월 행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지금 뜯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참이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